아파트 커뮤니티 통합관리 시스템, SP아파트를 소개합니다. SP아파트는 다양한 인증방법을 통해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입주민 카드, 스마트폰 QR코드, 지문인식과 보안 수준이 높은 얼굴 인증은 워킹스루 시스템으로 출입문 가까이 걸어가기만 해도 인증되어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멈춤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SP아파트는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막아 안전한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SP아파트는 커뮤니티 모든 시설과 장비들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해 다양한 예약방법을 지원합니다. 사이니지, 월패드, 키오스크로 다양한 시설 사용방법을 안내받고 선택하고 날짜와 시간을 지정, 예약 및 발권까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전자투표 기능을 지원하고 주차관제 시스템과 연동되어 각 세대별 외부 차량 주차관리가 가능해 주차공간을 더욱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라카에 아르푹 전자키 방식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SP아파트의 IoT 제어 기술은 골프 연습장의 오토티업기 제어, 코인 세탁기 제어, 독사실 전등 제어로 별도의 관리자 없이 시설을 연중 모휴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통합관리 시스템 SP아파트로 우리 아파트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세요. 고객과 함께 꿈을 이뤄가는 최고의 ICT 융합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대형 CIS